현대오피스 국산 문서세단기 PK-3100 305mm의 넓은 투입폭으로 최대 A3까지 세단이 가능하며 1회 최대 30매까지 특수 열처리 칼라를 이용해 강력하게 세단합니다. 작은 세단칩으로 정보 유출 걱정을 덜어주고 50데시벨의 저소음 모터를 장착하여 조용하게 세단합니다. 버튼식 조작부로 손쉽게 세단작업을 할 수 있고 역회전 기능을 이용하면 세단 중인 종이를 되돌려 빼낼 수 있습니다. 문서뿐만 아니라 CD와 카드까지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세단합니다. 세단 중 도어 열림 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세단이 정지되며 LED 불빛과 부저음으로 알려줍니다. 이동식 바퀴로 이동이 편리하고 95리터의 대용량 파지암으로 자주 비우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이동식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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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경영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회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